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소울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별점 4.5짜리 게임으로 모바일을 통해 아 모바일을 통해 한다 모바일 게임인데 지금 컴퓨터를 통해 돌리고 있고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있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은 봐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아 잠깐만요 마우스에 뭐가 들어갔네 아 뭐야 이게 잠깐만요 어우 뭐야 어우 뭐야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죠 시작하자마자 마우스부터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우 이게 벌레야? 어우 이건부터 들어가있어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야 자 들어갑니다 새로운 게임 멀티플레이어 있는데 아 이거 멀티가 되는 게임이네 일단 새로운 게임 한번 해보죠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상한 마비돌이 있다 노래가 이 노래가 맞어? 바뀌는게 없냐 오늘 악당들은 마비돌을 훔쳐갖고 세계를 혼돈에 맞아들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비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이 그래픽 되게 귀여운데 채팅창이 안나오는게 아니죠 갑자기 안떠서 자 대충 알 것 같네 어떤 형식 게임인지는 해보죠 이렇게 하고 ZXC가 낫겠지 이거 WSD말고 키보도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보물상자를 상호작용용 어이구 뭐야 아 아 되게 잘만나도 오락실 게임 같은데 상호작용키가 Z로 해놨으니까 보물상자를 열어 무기를 얻으세요 보물상자를 열어서 기관총을 얻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써지진 않고 눌러야 써네요 1번 XC C는 구작다리 건축 아 이렇게 탄수 제한이 있네 탄수 제한이 있네 이건 없고 아 이렇게 메타슬러그처럼 제한이 있고 좋아요 필살기 무기마다 달라요 방안에 모든 자국 섬멸하라 아 알 것 같다 저 고양이는 뭐냐 고양이는 뭐 아 싸우는 고양이야? 아 스킬 버튼을 누르세요 뭐요? 아 발사 발사 아 이거를 눌러서 무기를 바꾸고 탄수는 충분한데 무기를 왜 바꾸라 그런거야 가죠 활도 있는데 활을 왜 써? 아 일단 써보자 데미지가 쓸 수도 있으니까 제 접근에서 근접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일단은 가봅시다 칼 아아 칼 그치 칼이 있어야지 잠깐만 칼 칼이 좀 쓰레기인거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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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같애 아 독 아아 체력이 아 일단 잡고 잡고 아 잠잠잠잠 아 아 아 뭐 개판이야 정신없게 쓰읍 이따 가져 하죠 에너지를 모아두세요 대부분의 무기는 에너지를 소모하여 사용합니다 아 저게 탄수가 아니라 에너지구나 에너지 물력 가져가는 어 빙하 빙하가 뭔데? 아아 저격총 아냐? 어 아 아 아 이 붉은색이 뜨면은 막 어우 사기인데 이거? 아 자자자자자자자 잠깐 나 이런거 싫어해 산막슈팅 싫어한다고 아아 싫어한다고 이런거 어어 어어 에너지도 주네요 내려가는거겠죠? 뭐 제자리거림인거같아 디트리얼을 종료하세요 아이고 역할을 선택하라 역할을 선택하라고? 미트코타 없이 뭔소리야 이게? 다른키가 없는데? 기사 양손잡이 두자루를 사용합니다 어우 야 뭐야? 이렇게 다양해? 잠깐만요 나 다른게 없는데 그냥 안되는데? 기사 엘리트 나이트 어어 용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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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속 잠깐만잠깐잠깐 뭐 된거야? 얘 스킬이 뭔지는 알려주고 시작하라고요 raise 잠깐만잘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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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이씨 아니 똑같아요? 아아 아 똑같은 스킬이에요? 생긴게 다르다? 그럼 딱, 약히, 딱히 좋은게 아니네? 준다 했더니 조금 다르게 만들지 어요요요 헉 권총도 쓸만한데 나름? 아 물론 총나면 더 좋겠지만 에너지 물량 자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다, 어 이거 깨지네 대면같이 하자구요? 아 자 그럼 일단은 나가죠 지금 이거, 아 조금만 더 컨텐츠를 보고 아 조금만 더 보고 아 나,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볼게 있나? 그냥 이렇게 하는거 이게, 이게 다죠? 나가죠 그냥 자, 갑시다 멀티 하죠? 호스트 참가 아, 호스트로 해서 기사 도적, 법사, 암살자 이게, 나는 밥이라서 저거밖에 안되나? 드루이드는 뭐냐 드루이드는 뭐냐 야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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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거 같은데? 일단 이거밖에 안되네 이거 하죠 아, 기사에 종류가 있는거야? 아아 아, 나는 얘를 할래 이건 뭔데 아, 이것만 돼? 아, 이렇게 된건가? 1피밖에 안되는데 아, 참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4명까지 참가 한번 해보자 아, 같은 기기에 접속하고 다른 기기에 접속 아, 이거 안되네 그럼 애플레이어기 때문에 아마 안될겁니다 저런 기능 지연 안될거에요 안되대요? 역할을 선택하세요 용암기사나 엘리트라이드 똑같은거네? 자 아, 이, 아아 이렇게? 아 얘는 아아 일단은 얘로 하죠 그럼 가죠 출발 아아 고양이는 뭔데 나오냐 귀엽게 으흠흠 아우, 계속, 계속 나와? 아우, 가까이서 때리니까 딜이 많이 막힌다 좋아좋아 무기 흑 오우, 발사하는거네 이거는? 아, 에이, 에이 에너지 들어간다 스킬도 써봐야겠다 아, 뭐야 오호, 이런것도 있어? 15골드, 아이씨 잘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심지어 광고도 안나와요? 재밌으면은 재밌으면은 광고를 안넣어도 과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호, 야아 괜찮다 거의 화나리다 완성한다? 10원 아, 부족해 부족해 메인에 느낌표 누르면 출첵 아, 지나갔나보네요 이미 다음에 가죠 그냥 버프를 선택하세요 근접무기로 총알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상점 50% 할인 허염 근접무기로 하죠 뭐야 이거 아, 저기서 돈을 살 수 있다 허어, 아아아아 아아 아, 독이야 아이, 초록메실 독이야 완성한다 아, 사러가자 중계인, 뭐야 아, 중재인? 레이저네? 상점 세일이요? 일단은 가죠 기본 가격도 모르는 상태로 세일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드래곤 댄스 방 뭐야 이거 와어허우 아, 자자자자자 아, 내 총도 수... 아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아오케오케 아아, 이걸 누르면은 타는... 아, 버리는 거고 아, 자자자자 오, 재미있게 데터스다 오우야 좋은데 어디 많이 나와 근데 약간 저기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거를 쓰자 계속 누르면 계속 나가요? 잠깐만요 아 누르고 싶으면 나가네 아 내가 생각하는 그 계속 나가나가 안 있네요 가자 패스는 죽지 않습니다 오우 1-3 한 번 더 저게 뭘까 웰버 오우야 이거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흘렀는데 오 되게 좋다 이거 스킬은 나중에 쓰자 일단 이거 터질 때까지 이거 써야지 아 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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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헷갈려 이게 쏘는 건데 좋아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괜찮은데 게임 괜찮은데 느낌 괜찮은데 약간 어렵네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우 너무 사기 아닙니까? 데미지는 진짜 쓰레기다 근데 어이 스키스키 아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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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자, 잠깐만, 잠깐만 그니까 아, 이렇게 진행하는 형식이고 아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았구요 이거 뭐야 아, 돈을 내면 해제가 된다고? 아 5천 이렇게 있는구나 싼 거 하나 해봐기 시켜보고 싶은데 지금 택도 없는 소적이 일단 제일 싸고 과금과금 과금 음, 그럼 일단 가죠 요함기사 사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슬롯머신 냉장고 슬롯머신 패슬롯 다 해볼까? 슬롯머신가 안줄거 같은데 아, 이걸 또 주면 어? 나, 캐릭터 바꿀래 바꿔줘, 아끼고 가자 일단 검은색 쓰고 싶은데 오케이 에이 저 필살기가 뭔, 뭘 제안으로 쏘는건지 모르겠다 어, 뭐가 들어가고 아, 저기 차야지 쓸 수 있는거구나 아, 그러면 언제든지 쏘는게 더 좋네 아, 집배인 출책이에요? 다 담기 해야죠 사실, 오늘 하고 안할거기 때문에 크흑 오늘 하고 안할거기 때문에 출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어 어어 아아, 10원이야? 아아아아 어, 양손 멋있다 기사랑 전혀 관가, 관계가 없는거같은 기술인데 그냥 사도 센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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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오케이 어, 쟤 쟤 안, 드릴 안, 드릴은 자아 사원만 도죠, 사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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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원만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오죠 어 내 생각에 저 녀석이 마지막 컨텐츠다 고용 아, 귀여운데? 상자방이요? 오른쪽 아니 아, 올라가서 오른쪽인가? 맵이... 아우 아닌데 길이 아아아아래아래 오른쪽 아, 왼쪽에 지도가 있네 자, 안 따라오는데? 아, 오네요? 어디 샷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괜찮은데? 샷건 좋지? 아, 깜짝이야 같이 갈수 있나? 실드 파괴될 때 충격파가 나간다 적을 죽일 시 흡혈을 하게 된다 게임 종료 보상 증가한다 흡혈 일단 살아야 돼 처음부터 보상을 놓일 순 없어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거 아자 아자 21 데미지 좋아 제다이다 아 마스터치프 어우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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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쓰읍 어 아아아아 오케오케 아우 여기가 포탈이고 위에 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전에서 아래로 던전을 도는 형식이네 괜찮네 재밌네 조금만 더 해보죠 뭐야 오우야아 회색은 물량 모아야 되고 아 회색은 실드 시간 시간 크 그런건 말 안해줘도 다 똑같지 않나요? 회색이야 뭐 실드는 프로토스도 그러니까 퓨전드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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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건가보다 아니네 가죠 어 나 셧권이 약간 더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일단 가자 어 달라붙는 적만 아니면은 제압 될 것 같고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크 동료 생기니까 좋구만 어 야 잠깐만 좀 심하게 쓰린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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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리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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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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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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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나간다구요? 안나가요? 사실 먹고 처음 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아 뭐야 뭐야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여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너무 쓰레긴데 드릴? 아 샷건이 너무 좋았는데 샷건 20일 들어갔는데 샷건 20일 들어갔는데 어이 뭐야 뭔일이야 되게 쉽다 게임은 아 어려운줄 알았는데 쉽네 도끼맨이 다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컴퓨터로 안되는 걸로 합이 뭡니까 컴퓨터로 돼요 지구로 게임 몇 개를 돌렸는데 예 예 모바일 기능을 컴퓨터 따온거라서 컴퓨터로 하고 안되는 그런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래그만 안 드래그만 드래그만 어 뭐였죠? 소울킹즈였나? 네 그거였을거에요 소울킹즈? 킹덤? 플라즈마 독수리 어 좋아 들어와 너 뭐 줄거 있니? 없군요 아 이게 눌러서 연속으로 되는거 보니까 어 이게 돼요 소울라이츠 소울라이츠군요 소울라이츠군요 어 재미가 어 예예 지금 괜찮으면 재밌어요 어 재밌습니다 면역 방해 상해 탄생 감동되고 코인 에너지 구슬 범위가 획득 상향된다 함정 면역 어 이걸로 하자 함정 당하고 싶지 않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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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가 친건가? 어 데미 되게 센데 이거 아니 아저씨가 센거구나 아 아저씨가 센거네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선 어 뭐야 자연의 지팡이? 별게 다 있네 가자 자연의 지팡 아우 정신없어 어 정신없어 자연의 지팡이 자연의 지팡이 범위는 미쳤는데? 아 실수 들어간겁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자판기 13원 대용량 에너지 물약? 아 나 별로 필요도 없는게 나왔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덤비지 않겠다는 그 돈 의지가 보이는데 나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 일로 못온다 쟤네 어허 야자 좋아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아 너무 좋은데 딜은 안나오니까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정신이 없다 내가 보는 내가 뭐야 여기서 나오면 내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나를 곤란한데 곤란한데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좋아 좋아 가차없어 가, 가차없어 아아 좋아 뚫어뻥 아 똥 일단은 어, 이쪽을 안갔었나? 왼쪽 방을 갔다오죠 어우 이거 뭐야 아이스 아 이거 못사네 다음 기회에 이믹 나와요? 어 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이분이 오셨다 야! 아아! 맞아요 이거 무기 바꿔야지 죽어S! 야잇 오케이, 오케이 가자자자 오오 이거 계속 나가네 어? 어? 그래 내가 이거 낄게 아냐 이거 일단 너도 바꿀 수 있냐 무기? 얘는 근거리만 바꾸네 바꿔 자아 뭐야 눈의 유인원 왕 아아아아 보자마자 한대 때리고 시작하다니 더럽네 재개쎄 너무 개삭임 아 그 너무 커서 안피해져 아니네 그냥 피하는 범위 똑같나보네 내가 못피한거였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아 약간 느린거 같기도 하고 그런걸로 어이 건.. 건방지게 건방지게 지금 좋아 프로스트 활 아 나 저 총 맘에 드는데 쓰자 새로운거 줬으니까 버프를 선택하라 산탄조.. 산탄총 탄두가 저걸 뚫는다 쿨.. 쿨타임으로 할래 쿨타임 재밌네 무난하게 재밌네요 맘에 들어요 아 잠깐만 잠깐 개.. 고양이 안들어왔어 고양이 안들어왔어 고양이 안들어왔어 고양이 안들어왔어 고양이 안들어왔어 아아아아 따갑네 얚잘어 어어야 잠깐잠잠잠 잠깐만 안쏜다 아 에너지가 없구나 에너지가 없구나 아 맞자마자 에너지도 있지게임 아.. 어어어 아.. 아우 좋아 어휴 건축 별론데? 아아아아 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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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 잠깐 자자자자자 아 얼어낸 상태에서 들이 안들어오네 아자자자 아자자 아아아아 그래 돌아가자 한번정도는 돌아가줄 수 있어 넓은 마음으로 지하실 뭐야 자 지하실 아아아아 뭔지 알겠어 자 업그레이드가 뭐지? 체력 1 아이씨 저거 2천원이야? 얘로 해야되네 그럼? 가자 모험이 넓어 찾건 얻다 1 한번 얻다 잘 만들었네요 이건 뭐지? 더 내려갈 수 있다 아 아 직업이구나 펫도 있고 뭐가 어느정도 있는데 내가 컨텐츠를 다 못보고 접을까봐 이렇게 해놨네 귀엽게 빠르게 깹니다 야 아 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아직 이거 쏘는게 감각이 익숙치가 않아 어떻게 나가는지 아 좋아 좋아 펫은 죽지도 않은데 왜 타격판정이 나오는거야 흐흐흠 에너지 필요없겠다 위로갔다가 저 위로갔다가 먹고 뭐가 나오나 저기나오네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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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접 오케이 야 근접 진짜 세다 근접 붙으면 그냥 다 잡는데? 아 이건 폭탄이 그치 그거 옛날에 그 메탈슬로우 갔다 진짜 때리는거 보면은 뭐 에너지였나본데 좋아좋아 좋아좋아 상자가 그치 여러데데났어 이쪽 이쪽이 포탈이면은 왼쪽 갔다왔지 내려가는거네 자 뭐줄거야 오래된 저격총 약간 좀 애매한거 나온거 같은데? 좋아 아이작 같은 느낌도 난다 몬스터 산소이 감소되고 코인과 에너지 구슬 핵토콤이 상승한다 어 나 이거 할래 어 나 이거 할래 음 아 데뷔지 몇이야? 데뷔지 몇이야 데뷔지 몇이야? 10 오 괜찮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상자방 아아 샷권 주시면 내가 너무 쓰고 싶잖아요 아냐아냐 아냐아냐 이거 쓸거야 거절하겠어 단호히 거절하겠어 비슷한 계열 무기니까 더 볼거 없잖아요? 특별한거 아니면 이거 쓸겁니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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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저격 야아 재밌는데 컨저런데 컨저럿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만 뿌려 그런거죠 좋아 점프는 없나? 기다렸다 가야돼? 불편하네 아아아아 상자상자 자 스카림도 해야되는데 너무 시간을 막 죽여버렸는데 나 오늘 뭐 뭐했지? 돌키우기 했고 그 몸키우기 뭐했더라? 해골왕키우기인가 그거하고 이번에 소울라이츠 소울라이츠 왜이렇게 세냐 이거? 네 에너지 에너지가 없어 뭐야 헌금을 한다 뭐 주실겁니까 저 저기요 다음에 주겠지 자 갑니다 자 아아 아 들어가자마자 저이씨 적당히 이런 애들은 대충 잡다가 어 그 센 애들만 어 에너지 좋아요? 어우 많이 주는데 이럼 이럼 쓸수밖에 없잖아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뭘 이렇게 푹식하고 오면 어떡해 좋아요 추워? 무난하네 이제 어 대충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아 이제 죽을 일 없겠다 아 이제 이해해버렸기 땜에 이걸로 뭐 엔딩까지 보겠는데 원투에 보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죠 샷건 아 아 고민된다 저거 너무 좋은데? 아 이것도 써봐야지 그래 새로운 무게 얻었는데 써봐야지 아 아 아 저굴 씨 일정 흡혈 저굴 주면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다 어 이걸로 해야겠다 에너지 자 올라갑니다 자 어우 이따 위로 나가 총알 아 데미지 되게 낮아 어 근데 속도는 꽤 빠르다?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 그렇게 쏘면 곤란하지 그치그치 어우 깜짝이야 어휴 어휴 깜짝이야 좋아요 어우 괜찮은데 흡혈이 개 흡혈이 개 하아 하아 아냐 활은 받잖아 상자 먼저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 야자 오우 인간이 안해? 인간이 안해? 그치 뭐야 새검 어 세이 자검이네 자검 레이피오 가자아 가자 기사사이다 아 잠깐만 나 혼자 들어왔어 아아 아 아냐아냐아냐 들어왔어 쌍겁니다 하하하하하 좋아 재밌는데 건축 버리라구요? 이거 버려져요 이게? 아 이거 0이구나 아 에너지 소비율이 저기 써있네 버리고 가죠 권총도 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맘에 드는데? 애정이 가는데? 쓰읍 활버리는건 좀 활버리자? 일단은 검이랑 바꾸고 권총이랑 바꾸고 좋아 아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데미지 어 데미지 별로다 센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쌍활하면은 활 두개로 쏘나? 어 에너지 차는게 너무 꿀인데?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기사 너무 잘 싸우잖아 제가 기사 효율을 찍어놨기 때문에 좋아 트윈 배럴 소총 소총이야? 아 이쪽이 길이네 그냥 이동하죠 어어어 아 에너지 하나 빨고 갈까? 아냐 그냥 학교가자 50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좀 느리다 딜레이가 좀 심한데? 쌍으로 쓰면은 계절 같기도 하고 쌍으로 세검에서 쓰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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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오케이 오케이 이지이이이! 먹고 너를 얜 잡아 Drive 아 지 이득 있겠지 돈 주자나? 하아.. 아.. 잠깐만 그건 좀 아니었어 화상뎀이지는 좀 아니야 도트 2뎀 들어가네? 꽤 아프네? 어 여기 있었어 고무상자 있네 이쪽 일단 갔다가 여기 먼저 갔다가 뭐냐 이거는? 구닥다리 권총 렌치 하아.. 이런 걸 주지.. 어 뭐야 TV보다 뭐야 아냐아냐아냐 이거잖아! 광고보고 돈 주는 거 야 이거 너무 졸려난 거 아냐? 올라가죠 느낌표 일단 가까운 데 먼저 가죠 저기 갇혀있네 지네 못 나오잖아 저기 있으면 어우 여기 있어요 좋아 좋아 렌치요? 그럼 이거 잡고 해보죠 아 잠깐만 근접을 할까요 여기서? 좋아좋아좋아 사실 정신 차리고 하면 이정도 게임은 또 쉽게 깨기 땜에 해보니까 그렇게 깊게 잡지 않았네요 나이도는 좋아 렌치 가죠? 어 위에 보스네 렌치 갔다가 오른쪽 가면 되겠다 렌치 렌치 어 뭐야 아아 이렇게 아 한번 써보자 신기하네 안되면 새검 써야지 뭐 렌치도 두배하면 두배로 쏠 수 있나? 뭐야 뭐야 지방 왜 안되 상호작용 아깐 됐쟎아 아깐 됐쟎아 가자 어허 좋은데 가자 아 야 불 너무 아 불 너무 극혐이야 데미지 센거야 뭐야 이거 아 데미지 세네 아 아 아 아 근데 너무 정신없어 이거 쓰니까 아 잠깐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 같애 덤벼어어 오케 오케 에너지 물약 아 좋아요 체력이 필요하네 체력 렌치 약간 눈 아프다 체력 체력 그치 준거야? 자 먹어주고요 다시 가자 총으로 내 총 돌려줘 다시 팔라 그랬지 아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그치 그치 가자 눈사람 왕 듀져 찔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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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罠 유걸 잠깐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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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흐흫 크흫 으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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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 안 먹혀 갑자기 야 반칙이야 안 먹혔어 진짜로 어 이런 게임이구요 아 재밌게 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고 되게 잘 만들고 어려운 게임이네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만하죠. 뭐 나왔냐? 어메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팥 주는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무기 주는데? 뭐 됐고 여기까지 하죠. TV보다 광고잖아. 집배우는 1일 보상 보물상자 열겠습니까? 해제 개척자 뭐 됐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